정국이랑 저랑 휴강인가? 아마 제일 마지막, 진영인가?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지민이 형이 다행이야. 아 오랜만이다! 아!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. 에이 그런 거 안 하죠 이제. 그지? 어른의 세계로 넘어가라 정국아. 지민이 형 내 안 오면은 그냥 반신욕하고 집에서 그냥 맥주 한 두께는 까다가 이제 잘라 했죠. 요즘 일찍 자니까. 나 1시 되면 잔다? 늙었나 봐. 그게 좋은 거야.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. 근데 1시에 자잖아? 1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난다? 새벽 4시 아니면 오후 4시. 오후 4시? 그러면 안 된다겠어? 근데 아침 6시, 7시에 자도 오후 4시에 일어난다? 난 그런 삶을 이제 안 살기로 했다. 좀 건강하게 살려고. 정국아 나 그렇게 봐. 안 건강하게 살진 않나? 아닌 것 같은데. 저녁 때면 운동도 하고. 아니야. 운동한다고 건강한 삶이 아니야. 그냥 알아서 살아야 돼. 내가 윤기 형도 아니고 내가. 집 약간 윤기 형도 낫댔어. 어 그치? 나도 좀 약간. 집 얼마나 잘 산다고. 난 못 살지. 같이 살게. 오늘 아침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